검은곰 요괴 손오공은 곧 흑풍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때 아래쪽에서 세 명의 요괴가 뭔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다. 한 명은 검은 요괴, 또 한 명은 도사 같은 요괴, 그리고 또 흰옷을 입은 요괴였다. 검은 요괴가 말했다. 모레는 내 생일이니 내가 한 잔 내겠소. 사실은 어제 멋진 가사를 손에 넣었다오. 그 가사를 보여주고 싶소. 역시 생각했던 대로군. 손오공은 즉시 여의봉을 휘두르며 요괴들 앞으로 달려갔다. 깜짝 놀란 검은 요괴는 바람이 되어 도망치고 도사 같은 요괴는 구름을 타고 달아났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흰옷을 입은 요괴는 손오공의 여의봉을 맞고 죽어버렸다. 그러자 몸이 원래의 모습대로 바뀌었다. 그는 다름 아닌 흰뱀이 변한 요괴였던 것이다. 손오공은 계속 검은 요괴의 뒤를 쫓아 산을 넘고 또 넘었다. 요괴는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 절벽 앞에 있는 커다란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한쪽 벽에 큰 글씨로 흑풍산 흑풍동이라고 쓰여있었다.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 손오공이 산이 흔들릴 정도로 마구 소리를 지르자 문지기인 작은 요괴가 무서워하며 서둘러 요괴에게 알렸다. 잠시 후 그 검은 요괴가 검은 술이 달린 창을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 이 시커먼 놈아. 가사를 당장 내놔라. 가사라고. 내가 그것을 어찌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아까 두 요괴에게 가사를 보여주겠다고 짓거리지 않았느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이 흑풍산을 다 무너뜨리고 동굴을 짓밟아 뭉개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고 말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어젯밤 내가 불을 질렀지. 지붕 위에 앉아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흥. 이 몸을 모른단 말이냐. 나는 당나라의 삼장법사의 제자 손오공이다. 어떠냐. 무섭지 않느냐. 하하하. 이제 보니 그 천궁을 더럽힌 필마운이었던 놈이구나. 손오공은 필마운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즉시 여의봉을 휘두르며 검은 요괴에게 달려들었다. 검은 요괴는 긴 창을 휘두르며 대항했다. 둘의 싸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해가 두 사람의 머리 꼭대기까지 떠올랐다. 검은 요괴는 창으로 손오공의 여의봉을 탁 하고 받아치더니 소리쳤다. 잠깐. 이제 점심시간이 됐다. 잠시 쉬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승부를 가리자. 그러고는 휙 하고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손오공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할 수 없이 별채로 날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흑풍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모가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를 안고 서둘러 가고 있는 젊은 요괴를 만나게 되었다. 저 안에 편지가 들어있군. 손오공은 상자 속을 깨뚫어보고 그 요괴에게 덤벼들어 한 방에 쓰러뜨리고서 상자를 열어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그것은 검은 요괴가 간음 선언의 주제 앞으로 보내는 편지로서 어젯밤에 불을 끌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징계한 가사를 손에 넣었으니 모래 꼭 와서 보아달라는 초대장이었다. 그렇다면 요괴놈이 나이 든 주제가 죽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게로군. 마침 잘됐어. 손오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재빨리 주제로 등갑해 흑풍동 동굴 앞에 가서 스스로 간음 선언의 주제가 왔다고 소리쳤다. 이상하군. 방금 부하를 보냈는데 어떻게 벌써 왔을까. 게다가 나는 분명히 모래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요괴는 둔갑한 손오공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동굴 안은 매우 근사하게 꾸며져 있었다. 요괴인 주제에 이놈은 안목도 있고 풍류를 좀 아는 놈이군. 손오공은 속으로 이렇게 감탄하면서 요괴 앞으로 나아갔다. 검은 요괴가 말했다. 모래오시라고 했는데 어째서 오늘 오셨습니까. 길에서 편지를 갖고 오는 당신 부하와 만났소. 그 가사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이렇게 왔소이다. 그러나 스님은 그 가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잘 보지 못한 사이에 당신 손에 들어가게 되었소. 한 번 자세히 보고 싶소. 그때 주제로 둔갑한 손오공이 그럴 듯하게 속이고 있는데 요괴의 부하가 뛰어들어와 알렸다. 큰일 났습니다. 아까 편지를 가지고 가던 부하는 손오공에게 죽임을 당하고 손오공은 주제로 모습을 받고 가사를 빼앗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은 요괴는 손오공을 향해 얼굴을 휙 돌리며 소리쳤다. 나쁜 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검은 요괴는 창을 들고 덤볐다. 손오공은 귓전에서 즉시 여의봉을 꺼내 맞섰다.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서 싸웠으나 이번에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윽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검은 요괴는 말했다. 잠깐 이제 해가 졌으니 오늘 승부는 이곳으로 끝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싸우기로 하자. 말도 안 돼. 이 비겁한 놈. 해가 지건 어쨌건 어서 싸우자. 어서 승부를 가리자. 손오공이 아무리 그렇게 윽박질러도 검은 요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손오공은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간음선언으로 돌아왔다. 손오공이 가사를 찾아오지 못한 것을 보고 삼장법사는 또 걱정을 했다. 사부님 걱정 마세요. 날이 새는 대로 가사를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손오공은 글씨를 꺼내 삼장법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그 글귀를 보더니 그 검은 요괴는 검은 곰이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서둘러 나가려고 했다. 오공아 어딜 가느냐 남해의 간음보살림께 따지러 갈 생각입니다. 보살림은 나쁜 분이에요. 간음선언 근처에 그런 요괴를 살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째서 보살림을 탓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저 보살림께 약간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손오공은 간음보살이 있는 남해로 날아갔다. 보살림 오늘은 보살림과 단판을 지러 왔습니다. 뭐라고 이 못된 원숭이놈아. 모두 너의 그 가벼운 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간음선언에 불을 지른 것도 내가 한 짓이지. 간음보살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손오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내 잘못을 알겠느냐. 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주마. 그 검은검 요괴는 신통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좀처럼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이 간음보살과 함께 구름을 타고 흑풍산에 도착하여 동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도중에 선단이 담긴 보석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전에 검은요괴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도사 같은 요괴를 만났다. 손오공은 갑자기 달려들어 그 요괴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간음보살이 꾸짖었다. 아니, 어째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게냐. 이놈은 검은요괴의 친구입니다. 분명히 그 검은요괴에 초대를 받고 가사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 도사 같은 요괴는 죽더니 곧 본래의 모습인 이리로 변했다. 부살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살림이 이 요괴의 모습으로 둔갑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선단을 하나 부숴서 그 속에 숨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큰 선단이 되어 있을 테니 그 선단을 쟁반에 바쳐 검은요괴에게 권하십시오. 그 놈이 그것을 먹으면 제가 놈의 뱃속으로 들어가 놈을 혼내주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간음보살은 웃으면서 서둘러 요괴의 모습으로 둔갑했다. 손오공도 선단을 하나 부수고 그 속에 들어가 조금 큰 선단으로 변했다. 도사 같은 요괴의 모습을 한 간음보살이 쟁반을 들고 동굴문을 두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자 검은요괴가 기쁘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축하하는 뜻으로 선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하나 드시지요. 간음보살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재빨리 큰 선단을 검은요괴에게 권했다. 검은요괴는 기뻐하며 그 선단을 얼른 입속에 넣었다. 선단은 그대로 미끄러져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선단 속에 있던 손오공은 본성을 드러내어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요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다. 간음보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무례한 놈. 감히 그 귀한 가사를 훔치다니. 그때 선오공은 재빨리 검은요괴의 콧구멍으로 튀어나왔다. 그러자 검은요괴는 벌떡 일어나 창을 휘두르며 선오공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간음보살이 금고리 하나를 들어 검은요괴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다. 그 고리는 검은요괴의 머리에 꽉 끼었다. 검은요괴는 그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창을 내던지고 땅바닥을 구르며 마구 소리질렀다. 어떠냐. 이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불문에 귀히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요괴는 간음보살에게 애원했다. 그래도 선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검은요괴를 내리치려고 했다. 그러자 간음보살이 선오공을 향해 병력같이 소리쳤다. 네 이놈. 어째서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죽이려고 하느냐. 간음보살은 선오공에게 앞으로는 이같은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한참을 꾸짖고 나서 그 요괴를 데리고 남해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선오공은 무사히 가사를 되찾은 다음 후풍산의 그 동굴은 불태워버리고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삼장법사는 선오공에게서 간음보살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을 피우고서 먼 남쪽 하늘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 고로장의 괴물 삼장법사 일행은 다음날 관음선원을 출발하여 드넓은 들판을 7일 동안 계속 걸어갔다. 봄이라 날씨는 아주 따뜻했다. 풀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가다 보니 잃고 날이 저물었다. 그때 마침 멀리 앞쪽에 마을이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서둘러 그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급히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한 젊은이를 만났다. 선오공은 그 젊은이를 붙잡고 물었다. 잠깐 말 좀 묻겠소. 이 마을 이름이 뭡니까? 이거 놓으시오. 난 그럴 시간이 없소. 급한 일이 있단 말이오. 마을의 이름 정도 가르쳐달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오. 젊은이는 선오공을 뿌리치고 달려가려 했다. 그러자 선오공은 젊은이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곳은 오사장국이라는 나라와의 국경마을로서 고로장이라는 마을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빨리 놓아주시오.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도대체 당신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젊은이는 또 할 수 없이 말했다. 실은 저는 이 마을의 장실이라는 분의 하인입니다. 주인님에게는 올해 스무 살이 되는 딸이 있는데 2년 전에 결혼을 시켜 사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랑은 엄청난 괴물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괴물을 쫓아버리려고 저에게 훌륭한 스님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서너 명의 스님을 모셔왔습니다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 심한 꾸중을 듣고 이렇게 다시 훌륭한 스님을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었다. 여보시오, 그거 아주 잘 됐소이다. 그 괴물을 우리가 쫓아주겠소. 이쪽에 계신 분은 당나라의 훌륭한 스님으로서 천축의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분이오. 정말입니까?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괴물을 쫓아내지 못하면 저는 영영 쫓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자, 어서 빨리 장실의 집으로 안내하거라.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삼장법사 일행을 장실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주인은 매우 기뻐하며 뛰어나와 삼장법사 일행을 맞았다. 그런데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는 하인을 향해서 소리쳤다. 이놈아, 집에 있는 괴물도 아직 쫓아내지 못했는데 또 이런 괴물을 데리고 오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자 아주 불쾌해진 손오공이 말했다.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오. 나는 외모는 이렇게 흉축하지만 괴물을 쫓는 데는 뛰어난 재주가 있소. 반드시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그 괴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나 하시오. 그제서야 장실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습니다. 위에 두 아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며 막내딸도 2년 전에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였으나 아주 의젓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사이로 맞아들였지요.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일도 열심히 하고 내 딸도 잘 보살펴서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점점 얼굴 모양이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변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피부색이 검고 살이 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입이 튀어나오고 귀가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주 멍청해졌으며 목돌미에는 갈기가 자라서 돼지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한 번에 다섯 마리나 되는 밥을 먹어 치운답니다. 그나마 고기 없는 음식도 좋아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기 요리라도 먹는 날에는 보통 사람이 반년은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먹어 치운답니다. 게다가 요즘은 바람이나 구름을 일으켜 돌과 먼지를 마구 날리며 다녀서 이웃 사람들한테서까지 원망을 사고 있답니다. 그리고 반년 전부터는 딸아이를 가두어 우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 애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형편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장실은 한숨을 쉬며 또 눈물을 뚝뚝 흘렸다. 걱정 마시오. 내가 쫓아주리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무기를 드리지요. 아닙니다. 무기는 이미 갖고 있어. 손오공은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휙휘둘러 큰 여의봉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실은 크게 기뻐하며 삼장법사 일행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손오공은 장실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난 문을 여의봉으로 쳐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너무 캄캄해서 암흑과 같았다. 따님을 불러보세요. 손오공이 이렇게 말하자 장실이 곧 딸의 이름을 불렀다. 출하나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아버지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딸은 울면서 뛰어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러자 손오공은 물었다. 괴물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요즘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어머니 방으로 가십시오. 뒤는 내가 처리할 테니. 그놈을 아주 쫓아버리겠습니다. 손오공은 곧 딸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혼자서 방으로 들어가 괴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곧 바람소리와 함께 돌과 모래 먼지가 일어나더니 공중에서 한 괴물이 내려왔다. 정말 너무도 흉측하게 생긴 모습이 꼭 돼지 같았다. 괴물은 손오공이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가까이 와서 말을 걸었다. 출하나 늦어서 미안하구나. 손오공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갑자기 괴물에 긴 입을 지고 비튼 다음 냅다 밀쳤다. 괴물은 다시 일어나서 코를 만졌다. 무슨 짓이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또 옆으로 다가왔다. 손오공은 이번에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와서 당신을 내쫓으시겠대요. 괴물은 껄껄거리며 웃었다. 어림없는 소리. 나는 서른여섯 가지나 되는 묘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홉 개의 날이 달린 창도 갖고 있다. 그런 나를 쫓아내겠다고. 하지만 그 훌륭한 스님은 500년 전에 하늘나라를 휘젓고 다녔던 제천대성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괴물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제천대성이라고? 그 놈은 정말 대단한 놈인데. 안 되겠다. 이곳에서 당장 나가야겠다. 어디 가는 거죠? 그 필마운이라는 놈은 매우 무서운 놈이야. 이렇게 무서울 것 없는 나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괴물은 문을 열고 그대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한 번 쓱 문질렀다. 곧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손오공은 괴물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못된 놈아 어딜 도망치느냐. 괴물은 뒤를 돌아보더니 아내가 어느새 무서운 손오공으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당신은. 괴물은 곧 옷을 마구 찢고 강풍으로 변해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곧 뒤따라가서 여의봉으로 내리치자 괴물은 몇천 갈래의 빗줄으로 변해 봉룡산에 있는 자기 집 쪽으로 날아갔다. 손오공도 즉시 구름을 타고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저팔계의 제자 입문. 곧 눈앞에 높은 산이 보였다. 그리고 여러 갈래의 빗줄기가 하나로 모이더니 괴물로 변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 괴물은 아홉 개의 날이 달린 창을 가지고 다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손오공은 재빨리 괴물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흉축한 괴물놈아. 내놈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내가 내 이름을 모를 리가 있느냐. 나는 원래 괴물이 아니었다. 나도 너처럼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수군을 다스리는 대장이었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인간계에 떨어졌는데 인간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대지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몰골이 된 것이다. 손오공과 괴물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계속 싸웠다. 그러자 괴물은 이윽고 기진맥진해져서 다시 광풍으로 변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문을 꽉 잠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할 수 없이 일단 돌아갈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고로장의 장실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돌아오자 즉시 물었다. 괴물은 잡아오지 못했느냐. 손오공은 그 괴물과 밤새도록 싸운 이야기와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옆에서 듣고 있던 장실을 이렇게 놀렸다. 그 괴물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흠이지만 일도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는 충실한 하늘나라의 관리였다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 집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사이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괴물을 사이로 두고서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부디 처치해 주시오. 부탁이오. 그러자 삼장법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오공아 그 괴물은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서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러자 손오공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결말을 짓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곧 휙 하고 사라졌다. 동굴 앞에 온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문고리를 박살내고 소리쳤다. 목보대지 녀석아. 빨리 나와 승부를 가리자. 그러자 그때까지 쿨쿨 자고 있던 괴물은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놈. 도대체 너는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내 집을 부수고 난리를 피우느냐. 못된 녀석. 괴물인 주제에 감히 장실의 사이가 되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느냐. 나는 당나라의 훌륭한 스님과 함께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몸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편에 서서 나쁜 놈을 혼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듣자 괴물은 들고 있는 창을 획 내팽개치며 손오공에게 바싹 다가와 물었다. 뭐라고. 불경을 가지러 간다고. 그분은 어디 계시냐. 내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나를 그분에게 데려다다오. 그분을 만나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나는 관음부살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렸다. 그분의 제자라고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시끄럽다. 그럴듯한 구실로 나를 속이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러자 괴물은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렸다. 손오공은 괴물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알고 괴물에게 직접 동굴에 불을 지르게 하여 완전히 태워버렸다. 자, 이제 어서 나를 데리고 가다오. 그럼 그 창을 나에게 줘. 괴물은 순순히 손오공에게 창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손오공은 털 하나를 뽑아 훅 하고 불고 소리쳤다. 변해라. 그 털은 곧 밧줄로 변했다. 그는 그 밧줄로 괴물을 묶어서 큰 귀를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자, 이제 가자. 아야, 아야. 귀가 아파서 못 가겠다. 좀 살살 잡아당겨라. 그놈 참 되게 시끄럽군. 사부님을 만나서 너의 진심을 알게 되면 곧 놓아줄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 고로장 사람들은 괴물이 붙잡혀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괴물은 밧줄에 묶인 채 삼장법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부님, 마중도 나가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님이 저의 장인의 집에 계신 줄 알았으면 즉시 찾아뵙는 건데 미처 몰랐습니다. 삼장법사는 무슨 용문인지 몰라 손오공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손오공은 괴물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나서 창으로 괴물의 머리를 콩 하고 때리면서 말했다. 이놈아, 내가 어서 말씀드려. 괴물은 가는 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모두 말하고 앞으로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천주까지 함께 가고 싶다고 애원했다. 삼장법사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손오공이 먼저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를 형님이라 부르게 했다. 또 그가 관음보살로부터 이미 저오능이라는 본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더욱 기뻐했다. 그거 아주 잘 됐구나. 형이 오공이고 동생이 오능이라 아주 좋구나. 그리고 저오능이 여덟 종류의 빌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팔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지어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저팔개라고도 불렸다. 장실은 너무 기뻐 큰 잔치를 열어 삼장법사 일행을 대접하기로 했다. 막 잔치가 시작되자 저팔개가 장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아버님, 제 아내를 불러 사부님과 형님께 인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손오공이 이 말을 듣고 킥킥대고 웃었다. 이봐, 너는 이제 스님이 되었어.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먹기나 해. 한편 장실이 정중하게 술을 한 잔 가득 달아 삼장법사에게 주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기가 든 음식이 아니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술은 제일 가는 금기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팔개가 곧 끼어들었다. 사부님, 저는 고기가 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있지만 술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전혀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손오공도 어떻게 해서든 술이 마시고 싶어 거들었다. 그러자 삼장법사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술을 받았다. 그렇다면 조금만 주십시오. 너희들도 조금만 마시거라. 많이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잔치가 끝난 후 장실은 은 이백량을 삼장법사에게 내밀었다. 삼장법사는 물론 받지 않고 그 대신 먹고 남은 떡을 조금 받았다. 그러나 넉살 좋은 저팔개는 장실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 옷은 어제 형님과 싸울 때 다 찢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가사 한 벌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발도 찢어졌으니 그것도 새 것으로 한 켤레 주십시오. 장실은 저팔개를 위해 새 신발과 가사를 가져다 주었다. 저팔개는 아주 의젓하게 장실 부부와 친척 일동을 향해서 인사를 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친척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스님이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제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경을 가지고 오는데 실패했을 때는 다시 돌아와 아버님의 사이가 될 테니까요. 바보 같은 녀석,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구나. 손오공이 소리쳤다. 형님,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어 스님도 되지 못하고 아내와도 헤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두 가지를 얻으려다 둘 다 잃고 마는 셈이 아닙니까? 저팔개는 더욱 힘을 주어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자, 어서 떠나기나 하자. 이윽고 여의봉을 옆에 낀 손오공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백마를 탄 삼장법사가 그리고 물건을 진 저팔개가 뒤따랐다. 이렇게 삼장법사 일행은 고로장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천축으로 향한 여행길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사오정의 제자 입문 이윽고 삼장법사 일행은 오사장국의 국경을 지나 황풍산을 넘었다. 그곳부터는 평탄한 길이 계속되어 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여름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맞은편에 물결이 거세게 있는 바다처럼 거칠고 큰 강이 보였다. 삼장법사는 말위에서 말했다. 이 강은 매우 크구나. 그런데 배가 없으니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구나. 손오공은 즉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작은 손을 이마에 대고 강 건너를 바라보았으나 제 아무리 손오공이라 해도 이렇게 큰 강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부님, 이 강은 정말 큰 강입니다. 저 혼자라면 단번에 날아갈 수 있지만 사부님을 건네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것 같구나. 건너편 땅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그런데 대충 강의 폭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냐. 한 800리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삼장법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삼장법사는 옆에 세워져 있는 비석을 보았다. 그 비석에는 유사하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산처럼 큰 파도가 지더니 그 속에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요괴가 튀어올랐다. 그리고 곧 회오리 바람처럼 땅 위로 올라와 삼장법사를 낚아채려고 했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잽싸게 삼장법사를 안고 언덕 위로 도망쳤다. 저팔개는 짐을 내던지고 아홉 개의 날이 달린 창을 휘두르며 요괴에게 덤벼들었다. 요괴도 긴 창으로 맞받아쳤다. 저팔개와 요괴는 20여 차례나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언덕 위에서 삼장법사를 지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손오공은 초조하게 앉아있다가 드디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사부님 이곳에 가만히 계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요괴농가 잠깐 놀다 올 테니까요. 삼장법사가 굽고 말리는데도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뛰어내려가서 저팔개와 싸우고 있는 요괴의 머리를 향해 정면에서 내리쳤다. 요괴는 살짝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저팔개만을 상대하기에도 기진맥진에 있던 차에 또 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요괴는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어 도망쳐버렸다. 이렇게 되자 저팔개는 막은 알뛰며 손오공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형님 도대체 왜 온 겁니까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 녀석을 잡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그 시뻘건 얼굴을 보자 녀석이 도망쳐버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미안 미안 실은 나도 이 여의봉을 한참 동안 써보지 못해서 너와 그 녀석이 재미있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있자니 몸이 좀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손오공이 순순히 나오자 저팔개도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손오공과 저팔개는 할 수 없이 웃으면서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요괴는 어찌 되었느냐 물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실망한 삼장법사의 얼굴을 보고 손오공이 중얼거렸다. 그 요괴놈은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으니 물속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건널 배도 없으니 그 요괴를 잡아 안내하라고 해야 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팔개가 말했다.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가서 잡아오시오. 내가 사부님을 지킬 테니까. 하지만 나는 물속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 나는 하늘나라에 팔만수군을 지휘한 적도 있고 해서 물속 사정은 빤히 알고 있죠. 하지만 물속에 사는 요괴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당할 수가 없다고요. 저팔개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자 손오공이 저팔개의 옷자락을 붙잡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들어가 그 요괴와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그 놈을 땅 위로 끌어내기만 해. 그 뒤는 이 형님이 맡을 테니까. 좋아요. 그럼 해볼게요. 저팔개는 옷과 신발을 벗고 창을 휙휙 휘두르며 물살을 가르고 깊숙이 들어갔다. 한편 싸움에 지고 도망쳐온 요괴는 겨우 숨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곧 쏴 하는 물소리를 내며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자신과 싸웠던 저팔개가 창으로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요괴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외쳤다. 이 땡중 놈아 내 지팡이 맛 좀 보겠느냐 이 요괴 놈아 너는 어째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게냐 뭐라고 나더러 요괴라고 난 요괴가 아니야 분명히 이름도 있단 말이다 요괴가 아니면 어째서 살생을 하는 게냐 이름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듣고 싶다면 알려주지 나는 황공하게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했던 몸이다 그런데 사소한 죄를 저질러서 유사하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한가할 때는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 지금까지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잡아먹었다 오늘은 특히 배가 무척 고프구나 내 놈을 잡아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 말을 듣고 저팔개는 더욱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 요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런 무례한 놈 이 창의 맛을 보고라 요괴는 저팔개의 창을 지팡이로 겨우 막았다 싸움이 시작되자 둘은 점점 무리로 올라갔다 저팔개는 적당한 때를 골라 일부러 지는 척하며 동쪽 물가로 올라갔다 그 요괴도 저팔개를 쫓아 묵 가까이 왔다 이것을 보고 있던 손오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강가로 뛰어내려와 요괴를 향해서 내리쳤다 그러자 요괴는 살짝 몸을 피하고 나서 자신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팔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 필마운 놈아 성미가 급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겨우 여기까지 끌어내왔더니 잠깐을 못 참고 쫓아버려 다 잡은 거나 다름없는 요괴를 너 때문에 놓쳐버렸잖아 이제 저놈이 언제 다시 나오겠느냐 미안 미안 그렇게 소리치지 마 저팔개가 형님이라고 부르기는커녕 마구 욕을 해댔지만 손오공은 할 말이 없었다 손오공과 저팔개는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싸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은 유사동쪽 강가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다 하룻밤을 자는 둥 마는 둥하고 일어난 이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팔개가 또 물속으로 들어가 요괴를 불러내려고 했다 그러나 요괴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물 위로는 올라와도 절대로 무트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 요괴를 잡지 못하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삼장법사 일행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남해에 계신 가늠보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손오공은 곧 구름을 타고 가서 낙가산에 도착하여 가늠보살을 만났다 손오공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가늠보살이 말했다 그 유사에 사는 요괴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인물이다 그 요괴에게 당나라에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말했으면 요괴는 결코 대항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못된 녀석은 저희를 보자마자 사부님을 덮치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가늠보살은 곧 해안행자를 불러 소매 속에서 빨간 조롱박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다 이 조롱박을 가지고 손오공과 함께 유사하러 가거라 그리고 무리를 쳐다보고 사오정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하면 요괴가 곧 나올 것이다 그러고서 그를 불문해 귀이시키거라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는 해골을 한 줄로 묶어 둥그렇게 한 다음 그 조롱박을 가운데 두면 그것이 곧 폐가 되어 유사하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해안행자는 곧 손오공과 함께 구름을 타고 유사하 강가로 갔다 저팔계는 해안행자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장법사에게 안내했다 해안행자는 곧 유사하 강물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오정 사오정 불경을 가지러 가는 분이 여기서 기다리신다 빨리 나오너라 그 목소리를 들은 사오정은 곧 무리로 얼굴을 내밀고 해안행자의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말했다 아 마중도 나가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음부살림은 어디 계시죠 내가 관음부살림 대신 왔느니라 어서 불문에 귀히 하고 이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드려라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분은 어디 계시죠 저쪽 물가에 계시는 분이다 요괴는 삼장법사가 있는 쪽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저팔계가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아니 저 녀석이잖아 저 녀석은 나와 이틀 동안 싸우면서도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을 보고 또 소리쳤다 저 원숭이가 싸움을 거들러 왔었는데 아주 힘이 세던데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걸요 아니다 저들은 저팔계와 손오공이라고 하는데 모두 삼장법사의 제자들이다 무섭지 않다 내가 너를 삼장법사와 만나게 해주마 그래서 사오정은 노란색 비단옷을 단정히 입고 무태올라가 삼장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제 눈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부님인 줄도 모르고 정말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나에게 반항을 하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지껄이는 거냐 저팔계가 소리치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불경을 가지러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자 삼장법사가 사오정을 향해서 말했다 너는 진심으로 불문에 귀히 하겠느냐 네 저는 전에 관음부살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오정이라는 법명도 받았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죄를 용서해주는 칼을 꺼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사오정은 정중하게 삼장법사에게 절을 하고 손오공과 저팔계에게도 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오정도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삼장법사는 사오정이 화상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사화상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사오정이 서둘러 목에 걸고 있던 해골을 풀어 밧줄로 연결한 다음 제일 가운데에 조롱박을 놓자 그것은 그대로 큰 배가 되었다 삼장법사가 그 가운데 서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왼쪽과 오른쪽에 섰다 그리고 손오공은 백마를 끌고 뒤에 섰으며 해안행자는 삼장법사의 머리 바로 위에 구름을 타고 강을 건넜다 배는 화살처럼 빨리 유사하를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하자 해안행자는 조롱박을 강에서 꺼냈다 그와 동시에 아홉 개의 해골은 곧 아홉 줄기의 바람으로 바뀌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삼장법사는 해안행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음부살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사오정이 낀 삼장법사 일행은 해안행자와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갔다 인삼과를 훔쳐먹다 한참을 가다 높은 산이 솟아있는 것을 보고 삼장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 산을 넘어야 할 텐데 보아하니 모든 요괴들이 다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있는 한 어떤 요괴도 무섭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자신 있게 말하자 삼장법사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계속 나아갔다 산은 매우 높고 험했다 그러나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치를 보아왔지만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계속 올라가자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아주 높은 절이 한 채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문 왼쪽에 만복산 복지 오장간동천이라고 쓰여 있었다 매우 멋진 절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덕망 높은 스님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문을 들어서자 안에서 동자 두 명이 나와 정중하게 삼장법사 일행을 맞아들였다 마중 나가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자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스승님은 원시천종님의 초대로 상천천에 미라공에 가셨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중얼거렸다 흥, 잘도 둘러대는군 아까부터 그저 공손한 태도로만 대할 뿐 차 한잔 주지 않는 것에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은 화가 나 있었다 삼장법사는 싸움이라도 하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야단을 쳤다 주인이 계시지 않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 자 나가서 일들 보거라 오공은 가서 말에게 먹이를 주거라 그리고 오정은 짐을 옮기고 팔개는 식사 준비를 하거라 두 동자는 씩씩대던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자리를 뜨자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말했다 어르신은 당나라의 삼장법사님이시죠 그렇소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스승님이 나가시면서 어르신이 오실 테니까 정중하게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곧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동자는 잠시 후 붉은 쟁반에 인상가 두 개를 담아 가지고 왔다 대접할 것이 변변치 못해서 이것 좀 드셔보시죠 이것은 이 오장간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그런데 삼장법사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펄쩍 뛰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코까지 다 갖춘 형상이었다 아니 이것은 아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상가라는 것인데 나무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무슨 소리요? 인간이 나무에 열리다니 빨리 치워주시오 아무리 권해도 삼장법사가 먹으려고 하지 않자 동자들은 할 수 없이 자신들의 방으로 인상가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 열매는 그냥 두면 딱딱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두 동자는 할 수 없이 하나씩 나누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때 저 팔개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이 동자들의 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저 스님이 인상가를 모르는군 덕분에 우리가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이 말을 듣고 저 팔개는 저절로 군침을 흘렸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손오공이 부엌 앞을 지나갔다 저 팔개는 얼른 손짓을 해서 손오공을 불렀다 왜 그러지? 이 절에는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한 것이라고? 그게 뭔데? 인상가요 형님은 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인상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어 그것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던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지? 이곳에 있어요 저 동자들이 두 개 가지고 와서 사부님께 드렸더니 사부님은 아기 같다고 기분 나빠하며 드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 동자들이 먹어버렸어요 나쁜 놈들 우리에게 주면 될 것을 자기들이 먹다니 저는 그저 군침만 흘렸어요 우리도 한 개씩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형님은 재주가 좋으니 슬쩍 훔쳐 먹읍시다 좋아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곧 가져오마 손오공이 즉시 가려고 하자 저팔개가 갑자기 불러세웠다 잠깐 금으로 된 막대기로 쳐야 된대요 실수하면 안 돼요 걱정 마 손오공은 은심법을 써서 동자방으로 살짝 들어가 길이가 2척 정도 되는 금막대기를 훔쳐 뒷마당으로 갔다 그러자 그곳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높이 서 있었다 잎은 넓적하고 뿌리는 8장 정도 되었으며 높이는 1천 척 정도였다 위를 올려다 보니 남쪽에 한 개의 인상가가 달려있었다 정말 아기와 닮았으며 엉덩이 쪽에 있는 꼭지가 가지에 걸려있었다 바람이 불자 아기가 재롱을 피우듯 흔들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쑥쑥 기어올라가 금막대기로 힘껏 내리쳤다 그 열매는 툭하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재빨리 내려와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군 달이 있어서 도망을 쳤나 하 알았다 이 화원에 토지신이 신뢰를 했군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 토지신을 불러내자 토지신이 곧 나타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내가 떨어뜨린 열매를 내가 가졌지 그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없어진 거지 인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 징귀한 열매는 삼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삼천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삼천년이 지나면 이윽고 익습니다 거의 1만 년 가까이 되어야 겨우 30개 정도의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잠깐 냄새만 맡아도 360세까지나 살 수 있고 한 개를 먹으면 4만 7천년이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변하는 성질이라고 그 인상가가 금에 닿으면 떨어지고 나무에 닿으면 시들고 물에 닿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불에 닿으면 타고 흙에 닿으면 그 흙 속으로 숨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려면 반드시 금막대기를 써야 하고 받을 때는 반드시 비단을 깐 쟁반에 받아야 합니다 나무 그릇에 받으면 곧 시들어 쭈글쭈글해져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땅에 떨어져 버리면 곧 땅 속으로 숨는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다시 나무에 올라가 한쪽 팔로 비단 옷자락을 벌리고 인상가를 세 개 따서 내려와 부엌으로 달려왔다 저 팔개는 손짓으로 4호 정도 불렀다 4호정 이것이 뭔지 알아 아니 이것은 인상가가 아닙니까 그래 알고 있구나 옛날 하늘나라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본 적은 없어요 나에게도 한 개 맛보게 해주세요 물론이지 세 개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 먹자고 세 사람은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먹었다 목보인 저 팔개는 아까부터 빨리 먹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더니 한 개를 주자마자 곧 큰 입을 벌리고 쑥 집어 넣어 씨까지 단숨에 씹어 먹었다 그리고 손오공과 4호정이 사각사각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이봐 맛이 어때 너도 지금 막 먹었잖아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너무 급하게 먹어서 맛이 어떤지도 몰라 형님 하나만 더 따다가 주셔 이번에는 천천히 맛보면서 먹을 테니까 한심한 눈 같으니라고 이것은 1만 년에 30개밖에 열리지 않는 귀한 열매야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손오공이 상대도 해주지 않자 저 팔개는 계속 인상가 먹고 싶어 인상가 먹고 싶어 라고 외쳐댔다 그때 방에 있던 동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참 이상하다 저 녀석들 스승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상가를 몰래 따먹은 게 아닐까 안 되겠어 그 스님에게 제자들이 말썽 피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야겠어 두 동자는 걱정을 하면서 뒷마당으로 가서 인상가의 수를 세워 보았다 그러자 정말 24개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두 동자는 매우 화가 나서 삼장법사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도둑놈 강도 마구 욕을 퍼붓고 냅다 밀어버렸다 삼장법사는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말로 할 것이지 인상가를 훔쳐먹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인상가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아까 당신에게 주었잖소 당신이 아기 같다고 말하지 않았소 아 그건 말입니까 하지만 나는 보기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데 내가 그것을 훔쳐먹을 이유가 없지 않소 당신은 먹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제자들이 분명히 훔쳐먹었단 말이오 아니 저런 그럼 당장 이곳으로 불러서 물어봅시다 만약 훔쳐먹었다면 배상해 드리겠소 흥 배상해 준다고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삼장법사는 즉시 손오공과 접할게 사오정을 불렀다 너희들 모두 이리 오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시에 중얼거렸다 어휴 또 잔소리를 하실 모양이군 완전히 시치미를 떼야 해 전혀 모르는 척 하자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합시다 손오공과 접할게 사오정은 머뭇거리며 삼장법사 앞으로 갔다 법문의 귀한 몸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쳐먹는 짓은 가장 나쁘다 정말 훔쳐먹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치미를 뗄 생각이었으나 삼장법사의 얼굴을 보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손오공이 결국 먼저 자백을 했다 세 개를 따서 셋이 써 하나씩 나눠먹었습니다 그러자 동자가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내게가 없어졌다 이 도둑놈들아 두 동자가 너무도 심하게 나오자 손오공은 너무 화가 났다 그러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좋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아예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서 아무도 먹지 않은 걸로 하겠다 그는 슬쩍 머리 뒤에 털을 한 개 뽑아서 숨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그것은 곧 가짜 손오공이 되었다 진짜 손오공은 슬쩍 그곳을 빠져나가 구름을 타고 인상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여의봉을 휘둘러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열매는 전부 떨어져 땅속으로 들어가버렸다 됐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손오공은 다시 돌아와 털을 머리에 붙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두 동자는 아무리 윽박질러도 손오공이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자 조금 불안해졌다 어쩌면 저희가 잘못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는 매우 높고 입도 무성하니까요 한 번 가서 다시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두 동자는 다시 인상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자 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고 가지도 입도 엉망이 되었으며 열매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 놀란 두 동자는 그 자리에 서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뿌리째 쓰러졌어 어떻게 한담 스승님이 돌아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두 동자는 고민을 한 결과 한 가지 깨를 내고 나서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일부러 희죽희죽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 세워보았더니 정확히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깜짝 놀랐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뿌리째 넘어뜨렸는데 이윽고 저팔개가 밥을 가지고 오자 두 사람의 동자는 차와 과자를 듬뿍 가지고 와서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삼장법사 일행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나서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모든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삼장법사 일행을 향해서 마구 욕을 해댔다 삼장법사는 걱정이 되어 손오공을 불러 물었다 오공아 내가 또 말썽을 피워 이런 일이 생겼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나 손오공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녀석들이 잠든 틈에 도망치면 되니까요 그러자 사오정과 저팔개가 소리쳤다 문이란 문은 모두 잠겼는데 어디로 나간단 말이요 형님은 작은 벌레 따위로 변해서 문틈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다고요 괜찮다고 했잖아 나에게 맡겨 그러는 동안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자 지금이다 어서 출발하자 손오공은 그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 여의봉을 비틀어 자물쇠를 여는 묘법을 쓰자 자물쇠는 털커덕 하는 소리를 내고 땅에 떨어졌다 손오공은 삼정법사를 말에 태운 다음 저팔개와 사오정과 함께 먼저 떠나게 하고서 자신은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동자들이 자고 있는 방 앞까지 가서 허리에 찬 주머니 속에서 잠재우는 벌레를 두 마리 꺼내 창문 안으로 들여보냈다 벌레는 날아가 그들의 얼굴에 앉았다 그러자 두 동자는 곧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손오공은 서둘러 삼정법사 일행의 뒤를 따라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모두 피곤해지자 도중에 길가의 소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기로 했다 서유기에 나타난 유교 불교 도교의 특징과 삼교회통론 서유기는 유교 불교 도교의 특징과 더불어 세 종교가 함께 어울려 드러내는 삼교회통의 성격이 있다 풍자와 해악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감동과 희망 그리고 대리만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유기는 민중들에게 하나의 도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교적 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불교적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서유기인 것이다 청계에서도 여러 신들이 모두 완전한 존재는 아니며 종종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실수짐이야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여전히 천상의 세계인 것이다 세상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어디든 부조리와 모순이 난무하고 있다 서유기에 나타나는 삼교회통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삼장법사의 여행은 단순히 불법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의미의 도를 구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은 굳이 어느 하나가 좋다든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셋째 억압받고 착지당하는 민중들을 위한 자비와 선행 그리고 생명존중정신은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넷째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부터 이미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모든 요괴나 고난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뿐이다 다섯째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유불도 삼교회 논리는 모두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어쩌면 숙명처럼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설사 그 길이 예정된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또한 삶의 길임을 서유기는 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계산을 가고 있는 것이다 أي시오 성ocking신은 의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는 인간에 교수씩 결정한 것이다 성ocking신은 의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ων지 않기 때문이다